안녕하세요 카즈앤티비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일단 오늘은 시승기가 아니에요. 지금 스즈키의 GSX-S1000 GT 모델을 오늘 GSX-S1000 이건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죠. 사실 제가 오늘 시승을 하는 모델은 저기 있는 할리 데이비슨의 신형 스포스터 S인데 저 같이 나오신 나경남 기자님 조건희 기자님이 GSX-S1000 GT와 GSX-S1000을 가지고 동행해 주셔가지고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이거 시승기는 제가 언제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다음주에 유럽 출장에 잡혀있어가지고 12월에 돌아오는데 그러면 아마 그때 못할 것 같고 내년 봄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분들의 채널에 이제 더모토의 모토톡 최용준 편집장님의 모토톡이랑 그리고 모토이슈 채널에 시승기가 올라갈 테니까 그걸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이 S1000 GT하고 S1000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한자리에 얘네들을 모아놓고 보기가 좀 어려운 만큼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거 가격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얘보다 불과 150만원밖에 안 비쌉니다. 정확히는 148만원이에요. 그래서 얘가 184만원, 1831만원인데 와, 그럼 이것도 그때 엄청 혜자스러운 가격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830만원에 이런 박스도 달고 배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다 이름도 어디야? GT라고 써있고 그럼 뭐 지금 그래서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이것보다 얘를 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짧게나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인상은 첫인상은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이 앞에 대가리라는 표현이 맞죠? 오토바이니까 대가리가 엄청 어우, 이게 무슨 모여라 꿈동산 같이 눈을 보세요. 그러니까 전에 이 S1000 리뷰할 때도 헤드램프가 어, 얘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얘는 헤드램프 그 상향등이 요 밑에예요. 밑에가 상향등 근데 얘는 지금 상향등은 일단 얼굴이 뭔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면서도 아, 예. 노 코멘트 이거는 지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상향등이 얘는 이쪽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주행할 적은 하향등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 얘도 그리고 지금 옵션 파츠가 일부 적용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윈드실드도 더 큰 거 지금 옵션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 시트도 옵션 사이드 패네도 지금 아마 이벤트로 이거 주지 않나 근데 이것도 옵션이고 그리고 이 스윙함 슬라이더 이것도 옵션 이것도 옵션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팅 그립이 이 GT 모델은 기본 사양인지 모르겠어요. 암튼 이 기괴한 생김새를 떠나서 이 S1000 GT 같은 경우는 스즈키 모터사이클 역사상 처음으로 풀칼라 계기판이 들어갔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두카티아 이 정도면 엔진 레드존 같은 경우는 11750 이라서 쟤랑 같고요. 자, 이걸 보다가 이 S1000의 유기액정 흑백을 보면 뭔가 좀 근데 얘는 재밌어. 그리고 이 류어 캐너피도 액세서리 이 바퀴 스티커도 액세서리였어요. 그리고 여기도 뭐 수치기 다이내믹 모드 셀렉터인가 이게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인가 다이내믹 모드 셀렉터겠죠? 그리고 모두 이쪽에서 고를 수가 있다는 거 자, 이거는 퀵시프터 업다운이 다 되고요. 트랙션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건 ABC 모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배기만 한번 들어보죠. 바로 소리가 뭔가 좀 더 중후한 것 같아요. 얘가 저 S1000보다 그리고 S1000도 바로 왠지 모르게 얘가 좀 더 가벼운 느낌이야.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GT니까 그래도 좀 뭔가 좀 아, 그리고 얘가 서브 프레임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뒷부분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지금 앞에 페어링 씌우고, 실드 씌우고, 펜에어박스 달고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접합 부위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고 이 리어 푸팩을 달린 이 마운트 된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고무 댐퍼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할 적에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 진동, 피로도를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겠고. 그리고 아, 지금 라이더가 여기 앉잖아요. 이 앞으로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텐덤자는 뒤에 앉을 게 아니라 앞에 앉아야 될 정도로 이거는 카타나만큼 긴 것 같아요. 카타나나 하야부사 그러니까 하야부사만큼 앞에 대가리가 거대한 느낌은 아니지만 하야부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얘도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저 모델이랑 이 모델이랑 같은 거야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예 다른 모델이라고 봐도 될 정도고 S1000 때는 그때 이 공력 성능에 도움이 되는 카나드 이 윙넷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카모플라주 이런 장식도 플라스틱도 들어가 있는데 GT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근데 여기도 뭐 이런 카모플라주 윙넷 같은 건 좀 있는데 이건 뭐 윙넷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껍데기 자 다 프레임이고 얘는 그런 카모플라주 장난을 안 쳐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정확히 같아요. 타이어의 스펙도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S1000 때도 스포트맥스 로드스포트2 였는데 얘도 120x70 ZR17 뒤에는 190인데 뒤에는 190x50 ZR17 그리고 얘도 그렇죠. 음 얘도 120x70 제찰 그리고 190x50 ZR17 타이어 스펙은 정확히 같고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눈 가지고 장난친 것들 같죠. 어떠세요? 디자인은 뭐 저는 얘가 참 경쾌하고 재밌게 탔었던 이런 모터사이클이여가지고 얘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먼저 타보신 나경남 기자님의 인터뷰를 잠깐 해보자면 얘는 어떤가요? 빨리 빨리 트세요. 이렇게 트세요. 이렇게 틀어야죠. 솔직히 진짜 좋아요. 진짜 편안하고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움직임이 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건 S1000하고 비교했을 때 앞이 아무래도 페어링이 좀 있고 하다보니까 가뿐 가뿐하게 움직이는 맛은 조금 떨어지는데 대신에 그 안정감이 되게 높아요. 안정감? 안해요. 뒤에 만약에 누굴 태우고 간다고 그러면 추천할 수 있는 기종인가요? 남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이성을 태운다면? 이성이라면 추천. 오케이. 조건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아직 지치는 안 타봤는데 생김새로는 타고 싶은 생김샌가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 취향도 아니지만 잘 팔릴 것 같아요. 이미 판매는 엄청 지금 문의는 많은가봐요. 저희가 오늘 유튜브에 릴스랑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는데 어떻게 스포스터에 쓰는이랑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걸까 의문일 뿐입니다. 암튼 이거 시승은 또 나중에 보여드리겠고 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이드 팬이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보기에도 굉장히 크죠? 이게 원키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동 걸 수 있는 키 갖다가 열 수가 있는데 BMW 모토라드처럼 눌러서 하는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공간도 꽤 커요. 그래서 여기에 헬멧은 물론이거니와 충분히 다 뭐랄까 1박 2일 투어 정도면 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즈키가 얘기하기로는 효웨이 X14 2XL 사이즈를 기준으로 들어간다. 이게 뭐야? RX-7XL 스포일러까지 들려야 돼. 뒤에 레이싱 스포일러까지 오와 되네. 되네. 이게 지금 RI-RX7XXL의 레이싱 스포일러까지 달린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수납이 되고 이 정도면 여기다 글러브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할 거. 훌륭하네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박스 닿는 오토바이들은 뒤에서 봤을 적에 박스를 닮음으로써 형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S10GT 같은 경우는 박스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흉측하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돌아가면 아주 괴상하죠. 얘 분리는 쉬운가요? 얘 해서 언락하면 아직 안 해봤어요. 어? 간단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나오는데 나오진 않네. 어? 아 쉽구나. 간단하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장착이. 탈부착이 요 두 개 홈 마운트랑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기만 달면 끝이네요. 예. 여기 맞춰서 넣고 위를 걸고 그냥 밀면 끝이구나. 아, 메이션 김에 한 번 보시면 네. 지금 옆에 탠동 스텝하고 이렇게 스테이를 연장해서 붙여놨어요. 그렇군요. 여기다 댐퍼까지 달았네. 형님이나 스즈키가 항상 말하는 게 싸게는 만들 수 있지만 싸, 싸 뭐죠 그게? 합리적 가격에 합리적 가격에 한 차원 높은 성능 그것이 실력. 조건희 기자는 외우는 것처럼 좀 잘하네. 아, 들어갔어. 오케이. 쉽네. 그래서 이걸 장착하려면 이 탑 사이드 케이스를 장착하려면 이 안에 아까 보셨던 이 브라켓이랑 아래 마운트 그리고 이 케이스랑 이 원킷 시스템 이랑 이 밖에 차체 콜러랑 통일되는 가니쉬까지 해야 그게 세트고요. 그게 얼마인가요? 그게 어 이럴 때는 모토 이슈 앱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건 앱이 없습니다. 그래요? 곧 업데이트 하실 거죠? 스즈키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거, 그게 어 139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총 그게 세트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내년 2월 28일까지 구매하는 고객들 대상으로는 그거를 20% 할인한 가격에 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네, 공짜는 아니고 20% 할인하면 그게 127만 원 이 사이드 케이스를 장착할 수 있는 그 풀세트가 합치면 2000만 원이 넘나요? 127만 원에 1831만 원이니까 1958만 원이네요. 그래도 2000이 안 돼? 그래도 2000이 안 되죠. 열선 그립 달면 너무 아, 모르겠네. 아무튼 S1000 GT까지 오늘 보여드렸는데 아, 이거 탱크패드 이것도 지금 옵션 들어간 거고 아, 그리고 약간 좀 의외인 거는 얘랑 얘랑 연료탱크의 용량은 같대요. S1000이나 GT나 그래서 GT면 오히려 좀 장거리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늘려야 맞지 않나 싶은데 같고 그렇습니다. 얘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접혀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얘 코너링 ABS 안 들어갔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전자장비는 트랙션 컨트롤 기본이고 ABS 힐홀드도 들어가나요? 힐홀드는 알겠다. 힐홀드가 있나 볼게요. 힐홀드는 없네. 경사가 없어서 그런가? 암튼 전자장비는 지금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퀵시프터 그리고 다이내믹 스즈키 다이내믹 모드 셀렉터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1000이랑 비교를 하자면 R1000에는 윌리 컨트롤 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갔었잖아. 몇 가지 빠지고 얘는 얘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IMU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코너 ABS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IMU가 들어가면 윌리 컨트롤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없답니다. 힐홀드도 없는 것 같고 힐홀도 없고 그리고 여기 이런 USB 소켓도 있어요. 이것도 순정이라는 거 아 이 윈드실드는 높이 조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계기판 각도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계기판에서 이제 자 엄청난 스마트폰 미러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즈키의 마이스픈 앱 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즈키 마이스픈 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는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든 다 되나요? 어 네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모드라고 블루투스 연결 제가 연결 작업은 이미 해놨고요. 페어링하고 나서 메뉴에 들어가서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은 페어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의 배터리와 휴대폰이 연결됐다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헬멧이 연결되어있죠? 네. 헬멧도 연결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OK 버튼 여기는 OK 버튼을 2초 정도 길게 누르면 이 모드로 들어가요. 커넥트로 해서 마이스핀 레디 투 엔터 하면 지금 차량 모드 이렇게 되어있죠? 네. 이 상태에서 레디 투 엔터 되어있으면 푸시가 나오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연락처가 전체가 끊기가 되고요. 이게 내비게이션만이 아니라 아마도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고요. 한글이니까 한글도 다 되어있어요. 한글화도 기본으로 되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본인 수지키 담당자였는데 보시면 여기 사진도 다 표시가 되죠? 본인의 핸드폰에서 저장이 되어있으면 다 이렇게 뜰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본사단방자 전해보죠. 이렇게 다 나오고요. 아마도 원래는 이 주소를 찍어서 바로 목적지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오야. 대박. 네. 이야. 이거 뭐야? 방금 보였어요? 지금 이렇게가 되네? 배 타고 건너가는구나. 줌도 되는군요. 그렇게. 배 타고 건너는 것까지는 이야. 한 번만 쓰입니까? 이화타? 이화타.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쪽으로 커너를 올렸으니까 OK 버튼을 누르면 이거 근데 터치는 안 되죠? 터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 위치. 아 여기 목적지 위치네요. 이화타. 대단한데. 본사. 아니. 아니. 해외까지 이게 연결될 거라서 상대상 못해봤는데 지금 달력 보면 스케줄까지 보이는 건가요? 저희 스케줄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벤트가. 거의 이 정도면 오토바이 회사에서 저희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 거. 출장 가는 것들. 제 스케줄 적어놓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거를 운행 중에도 전달이 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 지도고요. 이 정도면 이륜차에서 한 이 미러링 중엔 최고 수준 아닌가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음악 앱이 지원된. 마이 스핀 앱에서 지원되는 음악 플레이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화 이렇게 되어 있고 기똥차네. 사이즈기라고 해서 GPS 내비게이션 이게 지금 파니갈래 V4에서 쓰는 건데 얘가 지금 차량 모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보면은 서종면 사무소로 연동이 돼서 그죠? 제가 원래 저희 아까 하남시에서 출발할 때 해놨던 저기였고 이전 경로로 계속 하시겠어요? 확인. 하면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 세나 잡으면 헬멧 안에서 이거랑 여기서 안내가 나오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지금 현이 경로상의 장소 어? 여기 주유소도 나오고 보면. 그죠? 대박. 오일뱅크 SKLPG 이건 뭐야? 티맵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아 경로상에서 주유소를 들려야 되면 중간지점으로 추가가 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들린다 라고선 아마 될 거고 S1000GT 화면은 컬러여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기능 때문에 더 쓸모가 있겠는데 보시면 아마 2D하고 3D가 아마 지원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1830만원이라고? 뭐나? 맵 지원되는 게 지니어스 맵도 있고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음. 현재 이 마이스핀 실키 앱에서 지원되는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연결하 이렇게 됐으면 전화기는 잠금해서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서 이거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켜져 있어야 되더라고요. 화면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이 상태로 차량 모드 이 상태로 잠금 해제 상태로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보통 이걸 눌러서 끄면 잠금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끄면 waiting for phone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그래서 이거를 근데 아마도 휴대폰에서 그 조건으로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루틴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잠기지 않게 하는 거나 그런 게. 이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서 통신이 되는 순간은 그 잠겨지지 않도록 하는 게 돼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 놓으면 설정을 해 놓으면 될 거고 이 ESR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애들이 만든 앱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더들의 그 커뮤니티 앱이거든요. 그래서 놀고 먹고 자고 그러니까 먹고 자고 바이크 타고 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요. 전화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 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이걸로 받는 거예요. 아 그러네. 좌우로 전화를 거절하거나 받는 것도 이 핸들바 컨트롤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이 멀티브이4도 이거 아니잖아요. 멀티브이4가 이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요? 근데 걔도 전화기 끄면 연동해서 꺼지나요? 네. 음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게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활성화해 놓는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화기를 화면을 꺼도 잠금 상태가 아니라 잠금 해제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세팅을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클러치도 S첨버도 얘가 더 가벼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건 더 무거워. 퀵시프트도 얘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퀵시프터? 느낌이 얘가 훨씬 좋아요. 진짜 클러치가 가벼워. 응. 나 아까 대번에 그게 제일 먼저 느껴지던데. 기어 변속을 할 때 이 작동감이 얘는 사실 약간 약간은 투스텝 같은 느낌이에요. 응. 제가 S첨은 사실 더 집결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좀 더 2단으로 마치 정말 고무 댐퍼가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아무튼 굉장히 훌륭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취향은 사실 아니에요. 편집하겠습니다. 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전 S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암튼 이거 시승기 언제 올라오나요? 모토 이슈는? 모토 이슈 언제 올라오나요? 이번 주말? 다음 주말? 이번 주말에 비 온다는데 비 올 때 오토바이 시승기 보는 게 최고죠. 그러면 오피리 올려야겠네. 그러면 더모토 편집장님께서 더 먼저 올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거 빨리 예약하시지 않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얘도 지금 많이 밀렸을 것 같아. 엄청 몰리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면서 예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빵 터지는 거 보고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랬던 게 스즈께서는 하야부서가 그랬었는데 S천보다 지금 S천리 GT가 더 반응이 뭐 한 곱절 이상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가까운 전시장 가서 대리점 가서 시승을 해보세요. 예약부터 거시고요. 좋은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올라옹인가요? spoiled 아eleration 주님과 genuine 소리 again. 사랑 rhiz